요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존재감이 두드러집니다. 21대 민주당 당선자들은 주택 하나만 빼고 다 팔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가 직후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강자에게는 말 못하고 약자에게 굴림했던 우리 정치 문화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민식이법을 개정하고 싶다. 다 눈길을 끄는 논쟁적인 발언들입니다. 김두관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곳 양산에서 살아 돌아오셨네요. 제가 갱남에 큰 아들을 자처하고 있고요. 양산 시민과 갱남 도민들께서 옛날에 지은 죄가 많은데 돌아와서 제대로 좀 해봐라. 지은 죄가 많은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은 죄가 많다는 건 아마 지사하다가 중도에. 제가 그만둬서 350만 도민들에게 마음 상처를 많이 드렸고요. 늘 속지 않는 마음으로 어장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 잘해봐라라고 뽑아주신 거다.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하고 맞붙기 직전까지 갔다가 성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제 후임 도지사인데요. 도전 기조가 워낙 저하고 많이 달라서 제가 했던 주요 정책들을 다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도 한 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러셨죠. 정말 양산에서 한 번 선의어 경쟁을 해보고 싶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대구로. 결코 양산을 공천해 주지 않아서 수승을 놓고 가셨죠. 그렇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행입니까? 아쉬움입니까? 뭐 그 당시 KBS 여론조사에서 제가 단순 지지가 좀 높게 나와서. 아쉬웁니다. 크게 걱정은 안 했죠. 좀 부담이 없는 싸움이니까요. 홍 대표가 하면. 현지 시장 또 시연하고 이렇게 하면 부담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자칭 거물이시니까. 홍준표 대표랑 붙는 게 더 가벼운 싸움이었다고 보세요? 부담이 없는 싸움이죠. 부담 없는 싸움이었다? 오히려. 오히려 뭐 경남도정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싶었고. 미래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제대로 한 번 싸워보고 싶어서. 저는 정말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러셨던가요?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표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남도민들도 불갱 사람들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당선이 된 김두관 의원이신데 최근에 상당히 눈길을 끄는 발언들. 쉽게 말해서 센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20대 국회에서는 김포갑 지역구였는데요. 주로 지역 해난들을 좀 많이 챙기고 또 제가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아직 20대 국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좀 불경 시도민들의 기대도 있고 주요 해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도 내고 정책 대안도 좀 가능하면 내고 싶어서 지금 워밍업 하는 중. 아 워밍업 중이세요? 21대 국회에는 더 좀 적극적으로 세게 나가보겠다라는. 꼭 세게보다는 주요 해난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게 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이라는 의미에 세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주요 해난에 내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워밍업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고 전국의 자치분권 활동하는 동지들께서 많이 저를 압박을 했었어요. 그러나 국회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고 사실 어려운 지역에서 재선된 만큼 또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하나 그럼 좀 보죠. 어떤 발언들을 하셨나. 우선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공인 기자회견. 그걸 본 다음에 우리 정치문화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치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국회 차원에서 좀 더 당당하게 삼성의 불법 정의라든지 불법 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냈더라면 오늘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같은 그런 일이 없었겠죠. 미리 정치권의 책임이 커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모습도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정치권이 승차라고 돌아볼 때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이재용 부회장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같이 사과할 일이다. 왜 우리는 저 지경이 되도록 그냥 뒀는가. 왜 우리는 우리 목소리 못 냈는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 사과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문호조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봤는데요. 한번 지켜볼 일이죠. 12년 전에 이근혜 의장도 똑같은 비슷한 사과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도덕적 반성을 통해서 사법적 처리를 좀 맨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어제 박용진 의원께서 엄중하게 아마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수혜신책, 구체적인 수혜신책, 실천의 모습,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직 이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렇죠. 지켜봐야죠. 그런 말씀.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그 얘기하시면서 이런 제안도 하나 하셨더라고요. 21대 민주당 당선자들. 국회 등원하기 전에 집 한 채만 남기고 매도합시다.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들도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근용할 생각이고요. 집 한 채세요, 일단?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매각할 집이 좀 여러 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다른 동료 당선자분들 보면 집이 좀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통 시골에도 집이 있고 또 서울에도 집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게 파격이 아니고 우리 종선 입허부자들이 우리 당에서 1주택만 보유하기로 하고 남는 집은 이렇게 매각하는 걸로 서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후보들이. 그래서 이걸 좀 상기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뭐 작년인가 12, 16 부동산 대책 때도 고위관료들이 뭐 이렇게 좀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고 실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못해봤거든요. 못해봤는데 매일 그렇게 매각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개인 사유권, 사유 재산은 인증해야지.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그래서 개리만 하고 실제 실천이 없어 좀 아쉽는데. 이번 21대 당선자들,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가 상기시킨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서약까지 하셨으면 당연히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임대 계약이 2년 있으니까 아마 2년 안에 다 이렇게 매각하는 걸 그렇게 서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자. 다시 상기시키자.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있어서 만나면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아니, 국민들 다 잊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또 상기시켜요? 이러지 않으시겠지만. 아마 우리 당 의원들은 그렇게 세하게 했으니까 실천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 정치도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 문화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 저도 백범 공감하면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민식이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민식이법이 민주당 주도로 지금 법안이 승립된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 그걸 갱감하자. 이런 취지로 법을 개정하는 걸로 약한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전혀 그게 아니고 지금 스쿨존을 생민존으로 좀 더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사실 민식이법 개정하자라는 논란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주장들이 법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학교 스쿨존에서는 30km 시속 30 미만으로 달려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됐고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걸 논의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어린이들 생명 안전 이런 쪽의 어른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내놓어야 하는데 오히려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논의가 돼서 저는 그 점은 좀 많이 아쉽고요. 특히 유럽에 보면 주택가라든지 학교 앞은 전부 돌멩이 용어가 어렵지만 박스 포장을 해서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호등도 높이 있는 게 낫게 있기 때문에 멀리서 신호등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쿨존 생명존으로 오면 차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벌도 안 받고 또 학생들도 안전하고 지금 우리 스쿨존을 보면 다 세부치로 이렇게 삭막하게 놨는데 그게 좀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스쿨존 쪽이 오히려 더 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쿨존 전체를 소위 그린유딜 정책처럼 생명존으로 해서 정말 안전하고 또 운전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을 나도 개정하고 싶다. 단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자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쓰셨길래 이게 무슨 모순된 얘기인가 저는 그랬더니 듣고 보니 그러니까 적용 기준을 아예 높여서 억울한 가해자 소위 억울한 가해자는 없도록 하자. 아예 처벌 대상이 없게끔 구조를 만들면. 구조 자체를 만들어버리자. 제가 남의 독일 마을 군수 때 만들었는데요. 어디요? 남의 독일 마을. 아 독일 마을. 독일 마을 입구에 가면 돌멩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차가 속도를 못 내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예 거기에 들어서면 내고 싶어도 못 내게. 신호등도 낮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객상시키자. 이런 게 민식이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렇군요. 그럼 이거 21대 국회 들어가서 동료들과 함께 법안도 발의하고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전국에 한 17,000억에서 구존에 있는데요. 아마 그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한 개당 한. 돈이 많이 들 거예요. 20억 정도 될 겁니다. 학교 한 개당. 네. 그 정도 들면 한 3조 한 2, 3천억 정도 드는데요. 그걸 한 5년 이렇게 해서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5개년 예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린 뉴딜 정책에도 부합하고 해서. 그럼 그때까지는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지금의 민식이법은 좀 홀딩해야 된다고. 뭔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좀 더 여러 의원들에 아마 의견을 내실 것 같아요. 그래요. 국회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재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청와대 한 35만 정도가 청원을 했더라고요. 너무 좀 처벌이 수위가 높다라고 그래서 그 점을 아마 의원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몰랐네요. 민주당 안에서 법의 좀 손을 좀 봐야 한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미 35만 정도가 청원할 정도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민심에 그래도 민감한 줄 아실 겁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그럼 추진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두관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있잖아요. 네. 누가 돼요? 아무래도 180석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당정청의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실 분. 또 어떻게 보면 당내에는 통합 또 야당 간의 협치 이런 쪽을 통해서 정말 하반기 국정 과제들이 좀 원활하게 잘 되도록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하는데 계속 20대 국회처럼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이 그냥 협조 안 하고 어거지 부리고 이렇게 하면 180석이라는 국민이 주신 뜻을 잘 헤아려서 강력하게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진 아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보입니까 그런 분이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중에 이미 마음속으로 정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오픈할 수는 없네요. 오늘 2시에 우리 뽑는데. 그래요. 지금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정한 그 분을.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중에 한 분이 되시겠죠.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들 약속들 중에 울산시장 보궐선거에 아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의견이 갈려요. 저도 최근에 그런 원칙적 입장을 내서 약간 논란도 되기로 했는데요. 김두관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거돈 시장의 후임 뽑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 잠잠해지고 있는데 또 말을 하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는 원칙적으로 후보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다. 내는 게 맞다. 그리고 성범죄는 중대범죄에 해당되지만 또 당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해서는 후보를 내서 심판받는 게 맞다는 입장을 냈는데 지금은 후보를 내느냐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공백을 메꾸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시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좀 더 잘 듣고 우리 지도부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당헌당규에는 그런데 중대한 범죄, 중대한 일로 그만두게 됐을 때는 우리 당이 후보 안 낸다 이런 게 써 있어서. 네. 당헌당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저는 정확하게 그 배경을 잘 모르지만 당헌당규를 시장군수구청량 정도 그럴 경우에 그런 걸 염려해서 만든 건데 강력지방정부를 책임지는 강력시장이 그걸 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은 강력지방정부를 이끄는 강력시장이든 도지사든 시장군수구청이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냐, 중대한 문제냐, 아니냐 그거 해석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버돈 시장 이 정도면 중대하지 않느냐 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원칙적으로 내는 게 맞다는 입장. 네. 저는 뭐 그렇게 정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년, 전해철 후보는 신중하자. 그러니까 좀 내자는 쪼, 내자 말자 딱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쪽이신 것 같고 정성호 후보는 공천하면 안 된다 쪼. 네. 그렇게 됐어요. 이게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거 좀 주목해서 포인트 삼아서 오늘 보시면 되겠고요. 김동완 의원님, 크라저나 8월에 전당대회 열리죠. 네. 당권에는 도전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이미 밝히셨네요. 네. 주변에 권유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생각을 별로 못해봤고요. 또 지금 180에서 거대 여당이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좀 잘 리더하실 분 또 2년 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또 잘 준비해야 될 당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식의 당대표인데 좋은 분이 있으면 좀 선택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당권 대권 분리 원칙 때문에 사실 이번에 당대표되는 분이 대선 나가려면 내년 봄에 그만둬야 돼요.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대선 나가기 쉽지 않죠. 행행당한 당규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두관 의원은 대권으로 직행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더라고요. 크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2012년에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요. 사람과 정책이 좀 잘 준비되지 않고 결심을 하면 본인이 패배를 통해서 좀 배운다 하지만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줘서 그 결심은 쉽지 않더라고요. 도지사나 국회의원 시골 군수 이런 쪽은 제가 노력을 해보니까 되는데 그건 좀 다른 차원이라서 욕심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욕심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생각대로 쭉 가실 것 같아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열심히 거증 활동해야죠. 여기까지 김두관 의원과의 인터뷰.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지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